줄이 이렇게 특이하냐? 줄 너무 못 띄는데? 천 끊어서 그런가? 이게 뭐야 이게? 조절도 안돼 뭐야 이게? 개 불편해 아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해 완전 불편한데? 안 불편해 모양이 이상해 이어폰 왜 이럼? 왜 안 펴지냐 일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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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어폰 왜이러워 너무 웃기잖아 이러고 있으면 원래 이래 뭐였어 소린 잘 들리는데 모양이 너무 부리지 않나 아 마이크 울리는 소리 하이 아 이런 소리 들린다는 거였구나 아 아 아 아 요즘 계속 손목이 아파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이게 아닌데? 아 프로필 프로필 책상 찾거느라니 상자가 3개나 있잖아 이건 까줘야지 이어폰을 바꿨더니 귀가 좀 아픈데? 어색하다 아 아 아 아니거든? 아 요즘 게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거거든? 배치를 봐보자 오 콜라 하나 가져와야지 잠깐만 어 이거 이어폰 겁나 좋네 소리 느낌이 다르다 같은 데서 나온 건데 왜 이러지? 불이야 잠깐만 잠깐만 틴버에 다 들어와있네? 제발 낯설 안했대 어 오늘 오늘 머리를 좀 귀엽게 해봤어 어린애처럼 우리 애들 어딨어? 어디서 둠피 소리 들리는데? 재밌다 어디서 둠피 계속 뒤에 있는데?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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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틴버 왜 하냐? 둠피 얘기 안 할 거면 아니 이어폰을 바꿨더니 두피 소리 진짜 극혐이네 아 바로 앞에 있는데 왜 뒤에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아 진짜 아 이거 이어폰이 좀 애매하다 아 이거 이어폰이 좀 애매하다 소리가 애매하게 들려 앞에 있는데 뒤로 들리네? 아니야 이어폰 바꿨어 게이밍 이어폰이라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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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씨 어디갔어? 루씨 어디갔어? 아따 정신없네 소리가 제대로 안들려 어? 그런게 있어? 오른쪽 왜 좀 잘못 끼우면 그렇게 되니? 아 그래? 아 몰랐네 좀 있다 확인해볼게 아따 애들 왜 이렇게 해? 이건 못 이길거 같은데? 안 돼! 야 바스 어디가냐? 장난하냐 지금? 아 진짜 하나네? 어 반대로 꼈어 반대로 꼈어 야 반대로 꼈어 야 어째 아 반대로 꼈어 아 반대로 꼈어 거꾸로 들리는구나? 처음 알았네 아이씨 망했어 하하 가질 못하네 와..완막..이건 완막이나 마찬가지잖아 이정도면 아이씨 이거 답이 없네 제발 라인 살아라 30초 아 둠빛 개핀데 아이씨 아 나 진짜 저걸 못죽여 애들이 제대로 들리는거 같애 아니 저렇게 못하네 아 둠필 아 둠필이랜다 아 애들 왜이렇게 못해 아 딜러가 진짜 극혐이다 오리살 내는데 라인이 한마디 하네 딜 달려가지고 자기가 딜한대 아 폭탄이다 켜야 돼 튀어야 돼 아이씨 와 대박 루시우가 다한다 루시우가 겁나 비벼는데 안되네 오늘 딜러가 킬을 못하는거 같애 공부 꽂아둬도 못죽이더만 킬이 몇이요 킬이 몇이요 킬이 문제지 킬 지금 딜금이 중요하냐 멍청이들아 킬 몇이야 킬 몇개 했어 이것들아 아 이건 졌어요 그러게 첫판인데 우리 정쿠 궁쓰는거 나 못봤는데 여기서 계속 기다리라고 아 걱정이다 아 진짜? 핵이래? 죽을뻔했다 메프리한테 아 리퍼네 아 리퍼네 아 애들이 다 피가 없어 아 애들이 다 피가 없어 아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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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안보이는 데서 치울 피하러다 그러면 어떡해 바보냐? 리퍼가 계속 뒤에서 때리는데 잡지도 못하고 서경이다 서경이다 안돼 치우같은 소리 하지마 치우같은 소리 하고있네 아 망해 아 겁나 못하네 진짜 와 딜러가 너무 똥을 싸요 와 딜러가 너무 똥을 싸요 아 나 진짜 치우같은 소리 하고있네 뭐 하나 킬 따는걸 못봤어 킬 따는거를 키리나 따고 얘기하던가 키리나 따고 얘기하던가 키리나 따고 얘기하던가 뭘 잘해 잘하긴 개프를 잘해 아 똑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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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망할 다 죽었네 야이씨 다 그놈이 그놈이야 하이 다 똥 싸는거지 뭐 다 똥 싸는거지 뭐 석양 져서 좋겠네 야 오죽하면 내가 총을 들어야 돼 내가 총을 들어야 된다고 내가 총을 들어야 된다고 내가 총 안 들면 애들이 키를 못해 아이씨 아이씨 이거 겁나 웃겨 키를 못해 애들이 아이씨 진짜 짜증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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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지금 말씨 아이씨 죽었다 나 죽었다 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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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려 아이씨 구려 구려 개구려 아이씨 멕쥬같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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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원챔 가자 내 담배 한 대 꺼낸대 한 대 펴줘야겠구만 아 진짜 한 대 펴줘야지 아 코믈라고 했네 왜 그래 빵 아 왜 그래 닮았지 나 어떻게 하지 아이클리? 이건가? 손이 너무 크다 아 그럼 그럼 사람이 가오가 있죠 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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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조까지 있네 뭐 라인이 있었구나 뭐 라인이 있었구나 탱 다 죽어 야 이씨 갔는데 거기 뒤로 빠지면 어떡해 힐러 쪽으로 빠져야지 와 이거 죽었다 이거 죽었다 이거 죽었다 아 이거 안 날라가지네 아 이거 안 날라가지네 아 이거 안 날라가지네 수염 있어 누나 누나 수염 있어 잘 안보여서 그렇지 작은 화면이라 있을만큼 있단다 맨날 제모하는 거야 저쪽이 아싸 이번에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야님 죽지 않아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누나가 있으니까 용아가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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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떨어졌다 이씨 자 batteries 아 떨어졌다 아 재확실해 이게 왜 이렇게 오바했어.. 보면서.. 보면서 피하면 돼.. 뭐라고? 저기 뭔 말이야.. 야 쟤네 다 버려 쟤 뭐야 리퍼 뭐야 바이바이 다 버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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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앙 안날라가졌어 아 응? 와우 같이 떨어져 죽었네? 이목구비 있는 것만 식별되니까 이뻐보인다는 거야? 왜? 나 오늘따라 이렇게 힐을 못하냐? 이어폰을 바꿔서 그런가 어색하네 까불지마 까불지마 오오오오오 나 피없다 나 피없다 어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몸이 무거워서 못 날아가 그러게 요즘에 너무 많이 먹었나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날아가지지? 아 아 아 그러게 사우리밖에 못 봤잖아 아 어째 자꾸 거꾸로 들리더라 이어폰 거꾸로 끼고 어 자꾸 얘가 뒤에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아 아 거꾸로 끼어서 뒤에 있는 앞에 있는데 뒤에 있는 걸로 들리고 막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겐지 되게 핑크핑크하다 우리 겐지 되게 핑크핑크하다 아 아 죽을 뻔했네 내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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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파는 그래도 나름 딜러도 탱도 다 잘하는데? 어 쟨 죽을 줄 알았다 셀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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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어폰? 어 몰라 몰라 아 가격은 안 받네 뭐 2,3만원 하지 않을까? 좀 좀 이따 한번 가격 봐볼게 궁극기 써 그러면 누나가 따라갈게 왜 걔를 잡아 이 멍청한 얘를 잡아야지 아 아 이거 바보다 얘 겐지가 답답하네 그치? 잡으레를 잡아야지 지금 바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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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야 하하하하하하 скоро 돌진한다 아 서랍 çev detail 어 뭐야 나한테 부착됐구나 아 아 아 얘 필요는데 아 내가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싸 이겼다 그대가 누구야? 똥글이네 나도 껴달라 그럴까? 야 아이디 재수없다 한국돔 아 아니구나 아이디가 괜찮은 아이디였구나 근데 겐지 잘 못했지? 나도 좀 껴달라 그럴까? 아니야 내 자존심이 있지 잠깐만 이거 이어폰 얼마짜리지? 아 아 아 아 아 아 들리는거야? 들리는건지 안들리는건지 모르겠네 그래도 게이밍 회사에서 만든건데 얼마 안할려나? 불안 headquarters 잠깐만 사이트가 없어 2만 9천원짜리다 2만 9천원 뭐라고? 아이디 뭔지? 다음에 들어오면 볼게 못찾겠어 어디있어? 친구 삭제한거 아니야? 알겠네 오 9.5네 대박이다 한게임해가지고 승리 100%야 상품? 상품 줄게 뭐가 있을까? 줄게 있을까? 컴퓨터가 있다면 게임이 이어폰이라도 줄텐데 죽이 없네 죽이 없네 골드 나와라 골드 아이고 쏘리 마이크 쳐버렸다 뭐였지? 뭐였지? 망했다 망했다 애들이 다 뉴비래 200렙 계정을 누가 사? 아 얘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번판 망했다 이씨 망했다 이씨 망했다 이씨 망했다 부활 튕겼네 부활 튕겼네 아 안돼 나 골드 가자 얘들아 비켜라 좀 안 보여 우리 힐러 야 그냥 1층으로 내려가 이 정도면 1층으로 내려가야지 아 그거 더럽게 답답하게 구네 진짜 이씨 우리 돈피는 뭐하냐 똥 싸냐? 이씨 망했다 아 이런 이씨 아 얘는 계속 죽어 내 세번째 부활이야 아 이거 먹기 힘드네 아 이거 먹기 힘드네 저기 어디있어? 우리 겐지 또 죽었어 우리 겐지 또 죽었어 겐지야 이번엔 살아라 너 너무 죽는다 인간적으로 바이바이 아 진짜 나가지 못하네 큰일났네 와 죽었다 밥 아직 안왔어? 또 졌다 또 졌어 또 졌어 또 졌어 또 졌어 또 졌어 아 둠키 뭐해? 저쪽 둠키만큼만 해줘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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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불법한다 가야겠다 와 나가지를 못하네 아휴 망했다 아 바보들 아 바보들 바보들아 지뢰 있잖아 와 와 파면 몇번 해? 쟤네 아 우리 겐지가 되게 연약해 근데 겐지 궁 썼어? 한번 뽕검을 못봤는데 이거 이거 리퍼 궁 쓸 타이밍인데 아 안돼 아 비트 썼다 아 뒤에서 쓰고 있어 아 짜증나 아 방금 궁 썼어 방금 지금 방금 궁 썼다 뽕검이래 망해 나 못 나간다 와 뽕검인데 뽕검인데 0킬 했어 진짜 저 겐지 뭐해 극혐이다 진짜 극혐이야 넌 겐지 하지 말고 맥크릴 해 차라리 이 정도면 심각한데 야 나는 궁을 4번이나 쓰는데 너는 뭐하냐 똥 싸러 왔어? 아 이런 된장 겐지 이런 썩을 로마 아 이런 된장 아아 진짜 딜러가 너무 못해 맨날 딜러가 제일 못해 어딜 가도 딜러가 제일 못해 야 뭐하냐 지금 화물에 있어야 되는데 이놈들아 왜 딴 데서 싸워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해 이놈들아 너네네 어디가니 아니 애들 화물에 안오고 다 어디가 있어 누나 진짜 열받기하네 아 진짜 시가 한 대 펴야지 아 진짜 아 그냥 달달한 시가 한 대 펴야지 그러게 저기까지 민기 신기하다 웨르샤 안에 눈치 보고 뽕 달래 시? 자막에다가는 동시에? 자막에다니깐 로마가 인정 많이 종료 야 우리가 금화야? 눈치 보고 뻥 주게? 야 이씨 브론즈인데 뭘 눈치 보고 뻥을 줘?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씨 뭐라고 했는데? 뭐가 제발이야? 힐 몇 번 했어? 힐은 별로 많이 안 했네 니프 죽여버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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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을 봐? 어? 루시오 피 1인데? 아 이거 못 잡겠다 저희 루시오는 뭐하는 애지? 아이씨 널 회복시킨다 아나는 왜 1층에 있어? 내가 딜을 해야지 속이 편해 쟤네 볼 줄 몰라 아따 진짜 아이씨 안녕 왑트야 오오오 오 마이 갓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꺼져 꺼져 아 나 손가락 왜 아픈 줄 알았다 키를 겁나 세게 누르네 루시오 루시오 안녕 이거 왜 누나를 화나게 해 아 네게 루시오 루시오 두피를 내가 잡았네 이씨 와 둠비를 내가 잡네 와 둠비를 내가 잡네 와 둠비를 내가 잡네 와 쟤는 왜 자꾸 저쪽으로 오는데 쟤는 왜 자꾸 저쪽으로 오는데 문 tapped 오예 이기네? 이걸 이겨? 메르시 안하길 잘했다 이번 판 메르시 했으면 졌어 메르시 했으면 100% 졌어 그나마 모이라 해서 내가 잡아가지고 이거 이긴 거야 아 답답해 아니 내가 궁을 4번 썼으면 2번 정도는 써줘야지 왜? 왜 배치 볼 땐 같이 하면 안 돼? 당연하지 브론즈 나오면 전화해서도 욕을 하겠지 너 때문이라고 제발 골드 나와라 골드 아 이번 판도 이겨야 되는데? 이번 판 이기면 골드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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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만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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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이가 받아주니까 하는 거지 다 왔네요 하이하이 하이하이 아하 제가 여러분을 돌보게사 루지우 하이하이 아하 아 아기다 아기 루지우 애기네 루지우 애기네 루지우 할까요? 아나 할까요? 아나 과장일까? 나 과장하면 해주세요 아나? 네 과장하면 해주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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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코 에이 뚫어코 아나 하자 에이 뚫어코 아니 어 잔만잔만 모임 그치 초딩 같은데? 초딩 같은데 왜? 아 목숨을 알지 저기 나 힐 좀 줘라 이 새끼야 야 남들은 존댓말 쓰는데 초딩이 반말 쓰는 거는 어때서 배운 버르장머리일까? 정말 갖고 싶어 정말 알고 싶어 죽여 죽여 가봐요 가봐 알갓 어디서 먹은 버르장머리지? 아나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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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그거 있잖아 튕겨내기 할때 바스가 겁나 때려 이따가 죽 가까이 이따 뒤집었어 긴 집팀 긴 집팀 잘 잘 잘해야 잘해야 오오 이길거같애 이길거같애 느낌 좋아 느낌좋아 누가 얘기한거야? 누가 공버프달라그랬어요? 못들었는데 겐지가 웃을때 얘기를 해 이놈아 아이구 잠들었네 버려? 버려? 너 먹었다 먹었다 버려 버려 한칸만 먹어 한칸만 빨리 먹어 한칸만 빨리 먹어 한칸만 나 먹었다 기다려 내가 갈게 만들까봐 아 죽을뻔 있다 나 내가 왔다 나 빼어 내가 왔다 빼빼빼빼빼빼빼 내가 도와줄게 이속 치고 빼는거 힐 가자 힐 가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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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벤 됐어 빨리 이속으로 들어가 힐 벤 힐 벤 금리필 금리필 오마이갓 진짜 짓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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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끼면 빗이랑 같이 들어가자 빗? 내가 그정도로 잘하는 애로 보이니? 어 잠깐 리그로 탭 봐서 뭐해 궁 쓸 때 되면 궁쓰겠지 어? 내가 아나도 아니고 리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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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이거 궁법포 가능해요 이리와 메주신 이리와봐요 리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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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짤 넷짤 와 애들 죽겄다 애들 죽겄어 경기 벌레 패키 리퍼다 아이고 리퍼 왜 리퍼 피해 리퍼 원 원 깜짝이야 대심에 르시 아니 자꾸 떨어지네 퉁땡인가 보다 진짜 퉁땡인가 보다 진짜 이트랑 같이 들어가니까 잘 됐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지 겐지 따라오세요 이래야지 겐지 공고부 드세요 이래야지 저 공고부야 이러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리퍼님 리퍼 끝나고 같이 해도 됨 아 저 가야 돼요 이제 리퍼하고 가야돼가지고 다음에 같이 다음에 훔치받아 먹을게요 리퍼 리퍼 둘이 나이차 굉장히 많이 나는 거 같은데 목소리 들어보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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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닥터기 ㅋㅋ 닥터기이래 ㅋㅋ 깜지 false 금지 위에 ㅋㅋ 이ici 메크리 위에 ㅋㅋ Art dost 메크리 보인다 ㅋㅋㅋ The building wasning zähait 이것은 안 보여.... assigning Things for them 요거 궁탔, смотрs 오 이거 윙스 켕 줬는다 켕 안대 안대 Outside 소리가 나죠 와 금리들어야겠어 오리사 화이팅 오리사 너 할 수 있어? 아잇! 이 젠장이씨 아 맥크림은 잡을 수 있었는데 아아 와 인천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인천은 신청하라는 것도 없어 아 비비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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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 빼 조효 그냥 조효 그냥 조효 이거 왕큐님 기다려봐 조심조심 오 살았다 살았다 수정 아 조심 아 조심 아 조심 와우 이씨 이런 재작 내가 봉고 있으니까 그냥 가자마자 봉고 한번 깔아봐요 봉 4 집보다 봉 3 일단 가야돼 이놈들아 아 아 아 왜 그래서 궁을 아끼냐고 이씨 아 겁나 빨리 먹혔네 어? 어떤거? 아 쓰는거? 제가 안할게요 아 오케 오케 이거 루시오 있어야 될거 같은데 루시오? 루시오 같은거라고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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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린애들은 말이 저렇게 많은거야 아 아 근데 부담스럽네 아 안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야 아 우리 초딩이가 게임을 못하네 이후보도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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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회 질이 보인대 원큐님 나랑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점수 거지같이 나오면 같이 못해요 나 브론즈 나오면 같이 못하잖아 힐하고 있는데 힐 가능이라는 소리가 나오냐? 진짜 나 죽네? 나 죽네? 나 죽네? 파라 좀 야 아나 네가 잡아 파라 지금 파라 잡을 애가 너밖에 없잖아 여기 힐 줘 힐 아나가 힐 못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힐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래 겁나 웃겨 깨움 깨움 에라이 아나 파라 세구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와우 이거 안 돼요 안 돼 아 빠진다 가만히 있으래 힐 못하니까 아나 못하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아나 잘하겠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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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똥을 싸네 똥을 싸네 쟤 힐도 못하는게 뭐지 구리다 아까는 내가 딜을 해서 이겼잖아 이건 내가 딜을 해도 못 이길거 같애 겐지 아 나 진짜 뽑을 뻔했어요 겐지 닉네임 아 너무 웃겨 아 눈물 날 뻔했어 겐지 닉네임 너무 웃기잖아 아 너무 웃겨 나 콜라 뽑을 뻔했어 아 너무 웃겨 나 콜라 뽑을 뻔했어 아 이거 메이 좋은데 아 메이가 꿀꿀 그랬나 아 너무 웃겨 죽으면 바로 메이로 바꿔서 일부러 죽기는 말고 필요할 땐 없네 흐흐흐흐흐흐흫 아 이거 오른쪽으로 하나 딱 하라면 여긴 뭐 심에 들고 들어와면 우린 그냥 끝났다 힐러 한 명은 힐을 안해 힐 도 못하는게 왜 힐러를 하지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힐 좀 켜 힐 좀 힐 저걸로 들어올 줄 알았다 아 이거 아이씨 아이씨 아이고아이고 난 왜 여기로 뛰어 들어갔냐 아 아 P30이야 아이씨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이거 안되나? 안된다 아이씨 드러기 못하네 드러기 못하네 진짜 무슨 필터링? 어키 어키 들어오세요 나 몇판 했지? 아 안돼 출동 힐을 안해 왜 루시우가 역시 달리기만 하고 있어 상태 안좋아요 시가한데를 피고 안해 왜 루시우가 하였는데 흐흐흐흫 힝 소리 힝 후우 접속중인가봐 삥뚱 진짜 블룬즙 나 브룬즈인가봐 점수차 때문에 안돼 나 브룬즈인가봐 점수차 때문에 안돼 눈 많이 올리래 엉엉 으앙 헐 나 1500점이었는데 망했네 점수 많이 떨어졌나봐 나만 브룬즈 갈수없더 배틀태그 어떻게보더라 어디지 배틀태그 보는방법을 몰라 어? 오른쪽 상단 내꺼 마우스 올리면 나온다고? 어 그러네 아 여깄구나 아 여깄네 측정해라 커져 이건가? 멍큐님 내려줘야하는데 큰일났네 왜 나만 내려가지 나 맨날 나만 내려가 헐 아 그 욱하면은 계속해서 그런거 같애 헐 친구랑 이거 해서 내려갔대 헐 아 웃겨 나 죽을래 서방이 그럼 뭐해? 연폐할때 안하면 뭐해? 딴거해? 연폐할때 안좋아야된대 연폐할때 안좋아야돼 연폐할때 안좋아 instability 연폐할때 안좋아야돼 은색을 좋아한대 그러면은 풀래 가야지 은색 좋아하면 왜 실버에 있어? 그것도 은색이야 아 배불러 과자 먹으니까 배부른데 풍풍 딸이 풍풍 딸 딸이란 딸 그래 무찔러 뭐해 저까지 같이 할 사람이 벙큐 니뿐이야 1도 너무 많은데 아 웃겨 메르시 해볼래요 간다 딱 좀 메르시 메르시 76 가자 총 귀엽네 겐지는 어디든 있다 파티에 딱 좀 메르시 딱 좀 메르시 딜하자 딜하자 딜 하자 막타 내가 먹었다 메르쉬를 해도 잘해 너무 웃겨 내가 금 내가 지금이야 진짜 내가 지금 아이고 내려온 김에 힐팩 먹고 아이고 덕 걸려서 죽었덩 와 부활한다 빠빠 힐 헐 딜은이래 아 무서운 메루시네 아 웃겨 내가 힐금이었다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그럼 줘야지 으흐흐흐흐 웃기 이거 해야지 저기에 포기까지 한 10초 가자 가자 잉차 잉차 아이고 안올라가져 어 얘 얘 명상하고 있어 명상하네 명상하네 ère 숙소를 먹은 거 정답 저흙 잘 자른다 잡아라 져 어? 라인 죽었네? 아이고 한 마리씩 잘리네 파라다 내 의지 아이 아파 어? 사라.. 사라 반피인데 어? 얘네 어딨죠? 안 와 빠빠 어 무서워 어 무서워 헤헤 헤헤 어라 아이 아파 어라 애들이 파라잡.. 생각 안 해 딜러들이 파라잡을 생각을 안 해 좋아 좋아 바다 빠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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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태워 튀어 버려 버려 어? 쟤 누구한테 죽었어? 아 파라 아 파빵 개집하이 뭐지? 뭐 또? 뭐 이러하나 못 잡아야 되겠지? 나는 강하다! 얍 얍! 파라 안죽어! 파라 안죽어! 빠빠! 집에 있어야지!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궁 쓰고 싶은데? 왜 안오지? 왜 안오지? 꼬마야! 뭐.. 언제와? 깜짝이야 안녕! 안녕! 얍!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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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돼지 하하하하 내 대구슬에 죽어라! 목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따가워! 귀여워 하하하하 여기 루시오가 있어요 아이고! 아 궁 날렸다! 아 궁 날렸다 이씨 돼지가 아직 버티고 있어요? 우리 돼지가 버티고 있어 아이고 아퍼라 아 겁나 아파! 겁나 아파! 아 아파 와 라인이 돌진해버리는데? 와 라인 잘 던진다 와 라인 라인 겁나 잘 던져 와 저걸 죽이네 억울하대 하얀 오! 실버다! 로그다! 이 로그다! 아 안전한 바이러스 안전한 바이러스 안전한 바이러스 안전한 바이러스 그런가 봐요 브론즈였던 거 나 만갈 수 없어 나만 갈 수 없어 아 뭔 노래요? 바운스 누구 노랜데? 아 그 노래 알지 아슬아슬하게 실버니 아이 نہ 원큐 님이 없었으면 브론즈 였을 수도 여기서 그걸 밝혀? 모든 건 다 내 세금이지 매달 많이 내는데 알았어요 뭐 해준다? 다 내꺼 우리 보도블럭 내 세금 왜 인천은 그거 신청하라는 말이 없지? 서울이랑 경기도는 다 준 것 같은데 자승 갈 뻔 아이씨 겐지 피 아 겐지 그냥 때리면 죽을 것 같은데 겐지 우리 이렇게 가는가요? 안되겠다 안되겠다 와 겐지한테 계속 죽네? 겐지가 나만 접해요 복수해줘요 아이씨 겐지 미친놈아 폭탄까지 온다 폭탄까지 온다 아이고 이거 이거 힐벤인데? 아 이런 등적 또야? 아! 겐지 아니 처음에 내가 어? 어? 나 모아놓고 기모우나 보다 원기옥인가보지? 원기옥인가보지? 원기옥인가보지는 웨과 Celebrity 우웨이 하지만 찔리잖아 오늘 나 닭둘기라는 말 들었다고요 자꾸 떨어져가지고 닭둘기 메르시라 그랬어 루포마님 안녕하세요 그건 네가 잘해야지 너 만피인데 먼 치유가 필요해 어? 죽었네? 이상하다 피관리 좀 해 이놈아 들어온다! 한초 들어왔다 한초 진짜 프로밖에 안되네 아 튕겼다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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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뭐야? 궁극기 왜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둬? 이 멍충아 아 우리 라인밖에 없는데요? 어 리퍼 언제 왔지? 리퍼야 힘내 리퍼야 힘내 죽여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와아 와아 죽을 뻔했다 자리 하나 죽이고 애기 메르시 메르시 뭐야 이거 한쪽 못 죽이니? 누나가 죽여줄게 어 그래요? 어 나도 이번에 실버를 겨우 달았어요 ㅋㅋㅋㅋㅋ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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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죠? 어디갔죠? 왠지? 제가 왔어요 어디갔죠? 좀 여겨주지 오이 저기요 갔다 온다 안돼 무서워 자리야 진짜 아프다 용용이 아 무서워 나 실버야 실버 원큐님이 올려졌어 내 점수 몇 점이지? 지금 본캐로 할 수 있지 않아요? 들어와 지게 어떻게 알았어? 아롱이 다롱이한테 죽을 뻔했어 루프마님 일단 실버 받고 와요 겨우 살았잖아 난 원래 골드였어 브론즈 갔다 왔다고 어깨 어깨 된다 다시 하고 올게요 흐흐흐흐흐흐 컴퓨 아 레이 으 감사합니다. 진짜. 정답. 다. 다. 도쾌형. 다. 도론주 가면 같지 못해 이제 지자 방구 안 꼈거든? 또 한 번 불러본다 쿵쿵따리 쿵쿵따 뭐래 사기칠래? 검빵이가 방구 꼈나보네 그럼 난 아님 너 오줌 그렇게 쌀거야? 아 바닥에 오줌 쌌다 아 아 왜 웃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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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잡히네 이번엔 뭐 할까? 아 열심히 해야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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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지겠는데 아 컵팡이 물먹다 살찄대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짠 흐흐흐흐흐흐흫 브론즈에서 올리래. 겁나 웃겨. 와 위도우다! 아이고! 원큐 언니 어디 갔다옴? 아 진짜? 그렇구나. 아직 한번도 못봤는데 영상? 언제 나온대요? 어 다 죽네 다 죽네 다 죽네 다 죽네 다 죽네 다 죽네 아 안돼! 나 메르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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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벽에 튕겼다. 나 메르쉬 안해. 나 메르쉬 안해. 네요. 도티가 거의 다 박쓰는데 elektro당이니라. 나 와빼? 나 그리 SuperDF. 나 데다 산이. 뒤를 봐? 아프다 쌤통이다 다 도망가 뭐지? 메르시 뭐지 갑자기? 골드 메르시 맞아? 어? 그룹뿐 생겼따 그룹은 yen 스틱 그룹 아야 아파 저 용 죽겠는데? 야호 중풍 매트리스 혼자 할거지? 혼자 할 줄 알았는데 안녕 둠비야 뭐하니? 바이바이 얘들이 이상해 쟤네도 다 골드 아니야? 어 힐러가 7번에 아니네 풀레도 있는데? 저기 힐러도 풀렌데 이상하다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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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는 실버라서 그런거 아니야? 여기 너무 어두워 길을 못찾겠어 여기 너무 어두워 하하 흙 하하 아 아 하하 진짜 하하 아파 아파 루즈가 똥을 싸는구나 어? 원퀴님 언제 죽었지? 아니 저거 어? 루즈가 두 명이나 잘랐는데? 어? 아빠야 일부러 나 힐 안주는 거 아니야? 안 이기려고 아이고 괜히 죽었네 튀어 아 아파 아 이제 원퀴이 자기만 딜 하려고 자기 앞에 깔아놓은 거 봐 핥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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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핥뿼 지울 수 있겠다 저기 웃는 거 봐 저 간싸움 웃음 간싸움 gek robot 핥떼 보메 Dabei 아 석양사 졌거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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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죽을 뻔했네 아 죽다 살았다 아 이건 못살려 죽었다 아! 아프다 왜 못해 내 목숨도 뺐대 내 목숨도 뺨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진짜 한 명도 못 죽였네 아! 겐지 아파 아 너무 웃겨 애기 아 너무 웃기고 아 너무 웃기고 그냥 막 내 목숨 아 너무 웃기고 아 너무 웃기고 아 너무 웃기고 겐지한테 복수 못했는데? 아 겁나 웃겨 유승료 누나 나만 있네? 나만 있네? 나만 있네? 아파 매크리 뭐하자 치료가 필요해 치료가 필요해 어디 의사 없나? 인공지능 사기 흠 매일 생일 금 흠 고춧가루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갔냐? 아 위도우였구나? 아퍼 어 지금도 비 오는데? 살려줄거야 아이씨 여기는 지금도 비 오는데? 아까부터 비 왔어요 한참 됐어 비 온지 원큐닙니는 아직 안와? 여기서부터 내려가나보다 내일 오겠네 원큐닙니는 내일이에요 내일? 일요일까지 비 오는데? 다니님 하이 다니님 스무살이면 누나지 누나 나 10대는 이모라고 해야지 죽을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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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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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퍼? 나 아퍼 우리 딜러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안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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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못 죽여? 내가 총질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아니 71%밖에 안되는구만 왜 말해 나한테 깜짝 놀랬네 아이씨 아이고 아아 튕겼어 , 아아 나 떨어질 뻔한거야 방금? 아이들이 다 떨어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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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네 기다릴 시간이 어딨니? 지금 40초인데 용으로도 못 뚫어 뚫었네? 용으로? 아우 힘들다 힘들어 해기를 왜 이겼죠? 어규님 열심히 한거 아냐? 쉬면서 해요 어? 서방이 자게? 뭐..뭐 나왔어? 배치? 아하 그거 나도 살았나보다 어째 불.. 내려가야 되는데 잔대요 서방아 와서 똥 좀 싸 와서 똥 싸 너가 넣으면 지잖아 넣으면 질텐데 와서 똥 좀 싸 열 시에 자 열 시에 그래 와 기다릴게 와 얼른 와 열 시까지 해 열 시까지 얼른 와 기다릴게 똥 싸자 똥 싸자 다시 ño 루備 로몬 與 pops Who 오 하얀 자기야 공기 공기를 공기 사양이 사람을 맞춰 사람을 맞추라고 미친 아 꼬물라 아 웃겨 좋았어 너만 믿는다 아 나보다 잘 나오면 섭섭한데 나보다 잘 나오면 살짝 섭섭한데 누나 누나 몇 살인지 맞춰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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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중반이어서 좀 심했다 하이 삼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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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열심히 썼는데 검색 안 되네 짜증나게 데스가 높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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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부족해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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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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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있다가 손색이 안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깜짝이야. 침대 너무 크게 넣는다. 귀 찢어지는 줄 알았어, 방금. 아, 귀 아파. 옛날에 한창 때는 되게 많이 왔었다고. 하루에. 하루에 몇십 명씩 왔었다고. 라테 레시. 아니, 얼마 안 됐어. 작년이니까. 뭐, 라테는 무슨 라테야. 아니, 사람이 꾸준해야돼, 그래서. 라테는 말이야. 아, 그거 내가 물어봤는데. 뿌니한테 물어봤더니 뿌니는 잘 알더만. 그 한옥집에서 살았던 거. 너가 못 믿는 그 한옥집. 그 뿌니는 잘 알던데? 왜? 너 왜 근데 뒤코 안 들어오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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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게 혼자 오래 있으면 잘 안 들리더라. veli. 틀리라. 틀리라. 틀리라, 틀리라. 틀리라보네. 되나, 이어, 틀리라. 흠. 스멀, from that list. Used to make it even more than this. 흠. planted 없는 이와 같은 пол Trip. 흠 constru스. 흠. 다 저쪽 문으로 온다 여기도 있는데? 겐지 있어 좀 내고 저기도 한조 있다 예바야 어? 봤음? 못 봤는데? 한조 차이다 한조 죽였어? 아이고 다 죽어요 그냥 또 캐리 하네 안 되겠다 죽으면 불이 든다 아이고 아이고 얼척이다 와 대박 왕큐 님이 쥐길 원하니 내가 불의를 들어주지 개새끼 도망가는데? 뭐야 저기도 하고 있어 아 나 죽었다 죽었대요 아 한조한테 죽었어요 어 아니네 너무 앞으로 갔나봐 어 너도 죽었네 어 그래도 한조 저쪽 한조 궁은 잘 쓰네 궁은 잘 쓰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 그런거 없어 그런거 없어 그런거 없어 그런거 없어 요 lever 뭐라고 왜 손맞줬대? 아이씨 안맞아 안돼 방패 없어 와 죽을 뻔했다 바이바이 원큐님 서방아 힐팩 먹어 나 힐이 없다 없어 없어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된장 아이씨 아파 아프잖아 어큐님이 쥐고싶대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들고 있잖아 아프다 아프다 아 뒤에있네 아 아파 이제 질수 있겠지 나 아무것도 안했어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심지어 랠리키고 아무것도 못함 심지어 랠리키고 아무것도 못함 안좋아 안좋아 구려 개구려요 아프다 빠이빠이! 빅 날려쭈옹! 아 왕킹이 죽었네? 빅 날려쭈옹! 빅 날려쭈옹! 빅 날려쭈옹! 힐 없다! 힐 하나 생겼다! 남큐님 방어 줄게요? 아 안돼! 죽어.. 다 죽어! 아 이거 안녕 내 까불어? 그러니까 누나한테 어? 이걸 해도 이기네? 이상하다 고마워요 부리기 때문에 했는데 이겼어 잠깐만 나 힐 몇 했냐? 6천밖에 안 했어 어 여비님 여비님 올 건가? 여비님 없네 다시 안 돼 또 부리기태 하자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은 잘 못해요 손 풀어갑니다 어떻게든 원큐님 내려주려고 원큐님 여비님이 실망이래 근데 어디서 실망이 었지? 까먹었네 어디서 그랬지 으흐흐흐흫 으흐흐흫 으흐흐흐흐흫 닥터페퍼 닥터페퍼에요 닥터페퍼 그것도 매니아측만 먹는거 아니야? 누나 매니아다 코카콜라 매니아야 이거 코카콜라거든 코카콜라에서 만든거야 누나 코카콜라 좋아하는구나 응 펩시 안먹어 북극곰이나 먹네 뭐 에이 펩시는 사람이라고 북극곰한테 사과해 요즘 북극곰이 얼마나 핫한데 이씨 이 자식이 미쳤나 펭수랑 북극곰한테 사과해 에이씨 맞아 북극곰 멸종위기야? 콜라는 펩시죠 그 이상한거 쓰고 막 펩시메 막 이러면 되잖아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데 이거 쓰고 막 슈퍼히어로의 그 뭐냐 복장 쫄쫄이 하하하 너무 웃겨 쫄쫄이 아 웃겨 짜고 꼈다 너 처음엔 진짜 기괴했는데 아 쫄쫄이 몰라요 쫄쫄이 하하하 아 쫄쫄이 처음 들어본대 레깅스 레깅스 아 타이즈 레깅스 쫄쫄이는 레깅스를 얘기하는거야 쪼쫄이는 조금 다르지 이 쫄쫄이는 위아래 다 입으니까 그거 그거 있잖아요 스파이더맨이 입은 거 같은 거 어어 근데 되게 허접한 거 으하하하하 요번판이 막판인가? 왜? 내일도 안가면 잘리겠다 너 안갔어 일? 나 오늘 안갔지 와 멋대로 하고 좋은데? 질려 내일하고 내일모레 또 쉬어야지 아휴 그래도 내일하고 내일모레 또 변ihen 아흐 렛유 렛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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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못할 분이야 너도 똥쟁이잖아 같은 똥쟁이끼리 왜그래 무슨 소리야? 어? 넌 설사니? 케냈다고? 설사쟁이 나 미국 가면 애들이 좋아한다고 미국이나 가 아 미국사람이다 할걸 거기서 여친도 만들고 미국? 응 난 일본이 좋아 아시아 서브에 일본 애들 별로 없잖아 없어 미국 서브에도 가끔 보이던데 그렇구나 일본사람은 오버워치를 안하나? 어디서 보이지 피시게임 잘 아잖아 원큐님한테 물어봐 원큐님 여자친구 일본에 있잖아 아 맞다 친구 소개시켜준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이씨 그러면 안되지 그리고 원큐님 여기에 지금 없어 대화에 없어 나 왜? 몰라 뭐 그러네 어 우리 다 시키는 거에요? 우리 우리가 따 당하는 거야 아 여자친구랑 너나 보다 아 톡하나 전화하나 카톡하고 전화하고 카톡 안해 일본사람들은 라인 어 라인해 일본은 라인이 유명하대 으 아휴 뮤직비디오 쟤 무시하신다 ㅋㅋㅋㅋㅋㅋ 머라그레는데? 친한가봐 뭐라 그랬는데? 친해졌다고 그랬어? 어 원큐님 목소리가 궁금해 한번도 얘기를 안하니까 여비님이랑 목소리가 좋으니까 여자친구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뭔 상관? 차가 있지 그게 뭔 상관이야 목소리 좋아도 여자친구 없는 사람 있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지? 너도 없잖아 멍청아 난 목소리도 안 멋있어 나 최근에 전에 알던 친구랑 연락이 다 왔거든 다단계 안돼? 조심해 보험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 걔는 계속 남자친구가 생긴데 근데 내가 걔 얼굴 알거든? 얼굴하고 그 몸하고 다 알아요 응 어떻게 계속 남자친구가 생기지? 귀여운가 보지 아니? 아니 얼굴이랑 뭔 상관이야 너만 얼굴 어? 보.. 보통이 아니야 도란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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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도란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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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미랑선. 뭔데? 나 딜해야지. 트롤이네. 저기요, 난 또 누나가 딜러.. 딜러잡아 하는 줄 알았다. 트롤. 빨라. 어? 아... 아 그래, 친구분은 일본인일 거 아니야. 모르지. 희망이 있어. 어? 여자친 한국 오면 결혼하는 건가 봐. 좋겠다. 결혼할 사람도 있고. 부럽다 부럽다 결혼 좋지 좋은데 왜 그만뒀어? 너무 패폭인가? 결혼? 그게 너무 좋아서 난 못 견디겠더라고 너무 좋아? 내가 행복한 걸 못 참아 죽어라! 죽어라 소망이 겁나 도망감 탐정이죠 뭐야 맞어? 무슨 맥크리가 맥크리 탐정 맞아 바보야 탐정이야 탐정이야 보안관이지 탐정이야 탐정이라고 아아아 너 왜 죽음 민 왜 죽음 머리를 못 찾아서 흥신소래 그치 맥크리 탐정 맞죠? 사설탄정 맞대잖아 보안관이야 카우보이야 야 하이투님이 탐정 맞대 아니거든 카우보이거든 너 혼자 카우보이겠지 그래서 오빠가 리볼버도 쏘잖아 보좌도 뭐 그게 탐정 보좌잖아 저거 아 저 스킨 아 원큐님 살아요 아이고 아 이건 안되겠다 학살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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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취 LTI 아 으흐흐흐흐흐흐 아 아 히퀴 추적하네 아 Uh 음 너무 아파요 VI 되는er 이거 뭐.. 뭘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이거 힐 벤이네? 쟤 좀 죽여봐! 아 맥크리 피 1인데 맥크리가 안 죽네? 뭐야 쟤네.. 나 2킬인데 금이야 힐 많이 했네 얘네 뭐야 나 막 할거야 이왕 쥔거 나 막 할거야 나 뭐할까? 나 뭐할거야 빡샷걸 질겜하자 ㅋㅋㅋㅋ 제 능력에 증명하겠다 장추를 그렇게나 많이 꾸몄는데 여전히 싸우실 수 있는 곳이 여자야도 말 한번 못 썩는데? 왜 저게 뭐야 아하하하 오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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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그냥 죽는데 점사 잘한다 자리아는 그냥 가만히 있었네 안 내려오고 막판이구나 뭐해 너무 오래 걸리잖아 힐은 원큐님이 힐해야지 원큐님이 딴거 하면 양하기야 그만대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바쁨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삼촌야 삼촌 삼촌 아무튼 간과해 아 웃겨 갑자기? 뜬금없이? 하고 싶은 거 해요 하고 싶은 거 그 나이에는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대학교 안가고 뭔가 여행을 해본다던가 프로게이머 10대 때부터 했어야지 그러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스무살이면 열심히 놀 수 있을 때가 저때 밖에 없지 않나? 그치 나도 20대 중반까지 열심히 놀았지 조금 있으면 군대 가야 되고 군대 갔다 오면 아저씨 되고 군대 왜 못 가요? 다행이다 아 염증 있으면 못 가? 공익도 군대잖아 어쨌든 있어야 되잖아 요즘에는 얼마나 있지? 요즘에 되게 줄지 않았나? 몰라 근데 동사무소가 공익들 보면 항상 얼굴이 밝던데 얼굴이 밝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난 마갈룸에 운동하다가 평발 고쳐서 갔다 왔잖아 아 진짜? 평발을 고칠 수가 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고쳐져 아 그래? 운동장 200바퀴씩 뛰고 줄넘기 만개씩 했었어 2년 동안 대박 그러니까 고쳐지더라 진짜? 신기하다 운동을 강하게 하면 되는구나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신 그걸로 나보고 해보라고 응 화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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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이 프로 할 때쯤에 나도 방송하고 있을까? 모르지 일하기 싫다 아 방송한다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게 문제지 근데 일하면은 아 너무 피곤해 에이 징그러 세상에 안 피곤한 일이 어딨어 집에 가기가 싫을 정도라니까 일 끝나면 자고 싶어 거기서 못 일어나겠어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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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포마님 화이팅 룸포마님 화이팅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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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본대 로봇 열어본대 흐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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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포마님 로봇 로봇 앙 로봇 비제이도 한대 니가 비제이도 한대 탱조는 뭐였는데? 셋이서 때렸는데 못잡아 셋이서 때렸는데 못잡음 셋이서 때렸는데 못잡음 뭐야 이거 아이씨 아이씨 힐 좌우 힐 쟤 힐 힐 쟤 힐 런라 하핳 하핳 죽은 사람 없지? 죽말했네? 힐러 어딨지? 다 냈고 힐러! 어큐님 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힐링 많았네 야 이거 이긴다고? 이거를? 자리야 잘하더라 힝힝힝 어 힌사베디 아 힌사베리랑 어느 휨님 지게 해야되니까 브리깃아 응? 왜 불러요? 어 뭐야 아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건 뭐해주고 온거야? 방패 내려가지고 끌려 쌌어 나 괜찮해 이렇게 한 명씩 잘려야 원큐님이 지지 아닌가? 원큐님 그래 나도 두피 잡았잖아 아 진짜? 아싸 거저먹음 아싸 거저먹음 야 친해 에헤헤 아우 아우 아야 방벽이나 치워야지 방벽이나 치워야지 제 뒤로 피하세요 공격받고 치료해 드릴게요 조보열 반영 탑했을 바람이 앞에 잡고 차려 어 성격이 깨지고 직장에 공격받고 있어요 아빠 미안 자식처럼 아 아빠 미안 아 형 톨비 죽였어? 어 야 너무하네 아빠 죽임 야 뭐 나아질 거야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 안녕 아우 죽을 뻔 아빠 안녕 또 이겼네 뭐지? 왜 이기는 거지? 내가 오니까 계속 이기네 이상하다 자리하는 잘하더라 안녕 잘거야? 가야지 10시야 아니야 일단 원큐 님 갈 때까지만 해 원큐 님 금방 가 언제 가는데 원큐 님 얼마 안 해 나 못 일어나 알았어 알았어 막판 막판 넌 막판해 누나가 먹여 살리던가 싫어 빨리 꺼져 하긴 많이 버는 사람한테 먹여 살리라 그래야지 다섯판 이번이 다섯판째인가? 어? 어 비슷한데? 아니라던데? 그때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원하는 사람은 그냥 올려준다 그랬는데 왜 안 지지? 왜 안 지지? 불이 기대하는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등발로 개복지네 등피가 개복지야 으흐흐흐흫 시험시험 하라니까 저한테 있어요 으흨흫흫 으흣흫흫흫 아이고 이쁜데 딸 오 귀여워 밥만 가리고 하는 건 또 뭐야 아 내일은 비를 막겠구만 왜? 이상 없어 내가 볼 때는 역시 누나는 평상복 입은 게 나아 그래? 그냥 티아나옹만 입었을 뿐인데?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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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예비군이 9월서부터 시작이면 엄청 붐빌텐데. 그러겠지. 엄청 사람 많은 거 아니야? 그땐 다 끝나 있겠지. 너도 사라져야 돼. 혹시나 전쟁 날까 봐 그런 거 아니야? 예비군 하는 게? 총 쏘는 법은 기억나? 나 여기 총파구 지정 스나이퍼야. 아 진짜? 또 안 믿죠? 아 진짜냐고 물어보는데 뭐? 어? 안 들렸는데? 아 그래? 아 저번에 그 소리 하대. 나보고. 뭐? 근데 씨 솔직히 말해하고 총 잘 쏘는 것도 멈춰있는 거 쏘니까 잘 쏘는 거지. 아 그런가? 일반 소총병 보고 무슨 스나이퍼야.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주면 쏘겠지. 근데 막 돌아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전쟁 났어도. 쉽게 막 활기치고 다니지 못하잖아. 뭐 내 임무가 적 간부나 뭐 이런 거 사살하는 거라는데. 헐. 그걸 어떻게 해. 그런 거 될 게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니? 그리고 많이 개가천선 했어. 원래 예비군 처음 그거 할 때는 그냥 산에 올라가고 도시락 까먹다가 포탄 떨어지면 죽는 게 내 임무였어.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순차한 마음이 개가 안 nutr지 않을 거 같아. 아 진짜 살펴봐. 오늘 저녁의 극복은 그ством 이틀가ㅈ 뭐. 그가 왜 이런 거sey고 특히 이웃인데 이게 стали 좋아하지 않던 게 나라인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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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令. 사실 사실은 다이어트에 적ends. 뭐 그렇게 하니? 사실BL 홀피해서 그렇게 하니? 그가 그거라고 할 때다 보니? 그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몇 년 동안 그게 지정돼 있겠어? 다른 사람들 잘 쏘는 사람들 많을 텐데 나도 가만히 있는 거 잘 쏘는데 메르시로? 아니 실제로 어디서? 그 총 쏘는 데 있잖아 아 그런 데 가봤어? 응 가서 아는 언니랑 가봤어 가서 그거 뭐냐 그 뭐냐 그 수나총이랑 권총이랑 다 쏴봤는데 권총은 수나.. 수나총? 응응 이렇게 장전하는 거 이렇게 보고 탈칵탈칵 하고 탕 쏘고 또 탈칵탈칵 하고 탕 쏘고 하는 거 그런 게 실제로 있어? 어 있어 있어 나 해봤어 다 맞췄잖아 백발백중 다 맞췄어 가만히 있는 걸 쏘는 거야? 어 그거 그거 있잖아 되게 조그만한 가녁 주고 어 그거 맞추는 거 이용뽑기만 하는 거 아니지? 그런 비슷한 건데 좀 먼 거 어 그래? 어 좀 멀어 오 재밌겠다 재밌어 재밌어 짱 재밌었어 근데 안언니는 무섭다고 못하겠대 이게 한번 써보니까 진짜 총 같거든 이것도 막 밀려? 어 어 그 반동이 심해 어 그래서 진짜 총 같았어 권총은 나는 청소 온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어 그 뭐냐 얼굴을 어 그 뭐냐 총에 광대를 딱 대 나는 어 이렇게 좀 뛰지 않고 그냥 앞에다 대버려 어 어 쏠 때마다 응 쏠 때마다 쏠 때마다 악우창 맞는 거 같아 나 또 뭐라고 광대가 나중에 얼얼해 아 그래? 응 응 그 난 총 쏘는 거 싫어해 너무 아파 진짜 그지 오 그지 어디가야 하시네? 너무 노래했었는데..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바를 수 있다 이 기쁨 역시 역시 이 기쁨 역시 역시 신기한 기쁨 진짜? 잘 나와요 속도 없지 속도 없지 아이디 빌려준대 강화 조치 잘 지내시덩 강화 조치 강화 조치 강화 조치 강화 조치 바로 브론즈 강화 조치 강화 조치 강화 조치 정말 브론즈 가고 싶진 않은 거야 저 정도면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가기 싫은 거야 파워 한국 시ven iera 강화 조치 강화 조치 강화 조치 칫 Yiden 도ق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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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1이던데 왜 못 죽였어 피 1인데 왜 못 죽여 내가 줄이는 거야 피를 근데 막타를 못 때려 그니까 왜 못 죽이냐고 아까도 제니아타한테 그랬어 내려 내려 아 장벽을 깨 내리라고 하지말고 아 나 니 공인 줄 알고 안 피할 뻔했다 와 아쉽다 여기 앞에 있나? 아무도 없는데? 에코가 다 죽였다? 아니 뭐야 괜히 공 썼잖아 아무도 없어 뭐야 누가 다 죽였어? 디바 아픈가 봐 아우 이런다 빠이빠이 걔 집 피 1인데 어 얘네 도끼 품고 나왔다 다 죽인다 우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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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벽보고 반성하고 있냐? 아 궁 썼는데 아 궁 쓴 거야? 난 또 누가 많이 맞긴 맞았는데 안 죽네 피했나보지 어 뭐야 라인 안 죽지 어 왕퀸님 누구한테 죽었어? 어 겐지네 네 니 동생 좀 죽여 앙 어? 뭐야? 어? 엉키니야 한 방에 죽었는데? 왜? 일부러 일부러 두 번 죽일라 그런 건데 엉키였다 살짝 고민했어 벨루다가 잔인해 어 깜짝이야 복수하셨네 원큐님 아 맞다는데 서방이가 아 맞다는데 서방이가 아 맞다 야 아야 아야 어 누나 뭐야 어 누나 뭐야 왜 이 시체 왜 이 시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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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 쟤 뭐야 왜왜 뭔 일 있어? 누나 누나 시체 보고 있는데 로드 오고 갑자기 튀어나와 아 죽어라 좀 죽지도 않아 저거 야 겐지 피 1인데 절대 안 죽어 저 날파리 같은 겐지 어 우리 겐지였네 아 또 걸렸어 안되겠다 바꿀까? 궁 쓰고 바꿀까? 한번 더 조금 바꿔야겠다 바꿔봐 겐지 피 1이야 죽여봐 아 피 채웠네 아이씨 아이씨 망치 아이씨 밀었어? 응 응 밀고 있어 신기하네 어떻게 밀었어? 잘 우리 망치 맞았잖아 망치 하나도 한 명도 안 걸렸어 몰랐어? 망치 아무도 안 걸렸어 저 걸렸는데요 아 진짜? 저 죽었어요 어 나 앞에 있었는데 왜 너 혼자 걸리고 그러니? 창피해 아 저쪽 라인 불쌍하잖아 상처 받을까봐 세심한 배려임 내가 얼마나 스윗한데 내가 얼마나 스윗한데 아이고 아이고 쏘리 쏘리 아 죄송해요 하필이면 실수했네 아 도망가 아 도망가 아아 아 아 모른척 모른척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더 깨웠어 뭐해라 하지 말아야지 진짜 이씨 아오 이씨 아닌척 아닌척 이씨 아니 좀 아무 말도 안 할거야 왜 나 아우 어 겁나 아파 모른척해 모른척 사방이 죽었네 어 길을 못찾겠어 길을 못찾겠어요 길을 못찾겠어요 빌었어? 아니 그냥 살아있어 내가 빌자 아무도 안죽어 어? 뭐야 아 아 아이고 못 미뤘다 못 미뤘.. 못 미뤘다고 아 못 미뤘다고 어 어어 내 흑염력이.. 두 번 깨웠네.. 안과 가보세요.. 안과 가보세요 뭐야.. 광과 가셔야겠네.. 아홉 명이나 죽였다고? 노래한다.. 에이 재미없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어 루시오 지나간다 방벽 깨부려 아니 왜 이렇게 얻어 터져주지? 죽여 죽여 아 안되네 아 라인 왜 나 따라다녀 너 좋아하나보다 얘들아 왜 자꾸 구석으로 가 그러니까 개무서워 온다 라인 온다 아 안돼 나 죽는다 죽었대요 죽었대요 안 죽었어 어균이 미안해요 힐 안 줬어 어 미안 내 총알에 죽었지 ㅋㅋㅋㅋㅋ 루시오 뭐야 아 재우지마 흠 아 아 아 아 아 흐흐흫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하 아 아 쟤 있는지 몰랐네 죽기 바쁜냐 어 뭐야 왜 왜 뭐야 얘네 뭐야 흘리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더라 저기서 아 방벽 아 나 숨었는데 뒤졌네 어 아 힐벤이다 아 안돼 아 물풍선 뭐야 아 아 쟤가 물풍선이구나 이제 간다 안녕 어 안녕 어 누나 왜 나가 흘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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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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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강조 뭔데 강조 흑 아 화장실 가야겠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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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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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아이, 예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빨리 자버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드 어떻게 가? 골드 갈 수 있어? 정답. 돈 주고 사? 뭘 다. 뭘 돈 주고 사. 정답. 불자니. 여기 뒷돈. 뒷돈 주면. 골드 보내준대? 응. 정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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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시 신청해야 되잖아 나 오늘도 중고나라 거래해서 돈 벌었다 근데 저렴한거는 사람들이 잘 안사네 비싼거만 사네 언능 푸들림 랩업해서 여기 와야지 응 아파 아파 별이 아파 맥도날드 맛있겠다 우리 원큐님 하고싶은거 다해 어휴 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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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다 아이디만 아 죽을 뻔 디바 잔인하게 죽었네 죽을 뻔 했다 다가와 쟤 왜 죽었지? 한 줄 안 보인다 오 죽는 줄 알았네 아 재밌다 어어 쏘리 쏘리 죽을 뻔 했다 아 왜 그.. 오우 저쪽을 못봤네 제가 뒤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네 얘 뭐야 궁 여기서 왜 써 아 죽었다 저리 꺼지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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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애애애 초점의 요소는 초점으로 초점의 요소가 초점을 통해 초점의 요소에 초점의 요소에 초점을 통해 초점을 통해 초점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밀었네 원래 아 영어 공부 좀 하고 잘까 아 으 아 영어학원 다녀가지고 못하니까 다니죠? 못하니까 배우는거지 아니 위도우가 왜 이렇게 앞에 나가있어? 아이고 난리다 어휴 아휴 어휴니 왜? 자유경쟁 어차피 아케이드라서 의미 없어요 그거 그것도 곧 끝날텐데 어 원킷님 위로 올라갔구나 너무 뒤로 오는데 너무 뒤로 오는데 아 아 아 아 아 자유경쟁 자유경쟁 몰라요? 자유경쟁 그냥 자유경쟁 이제 옛날 경쟁 아이고 아 아 아 이거 힘들다 어 어 그쪽으로 엄청 끌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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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좀 잡아줘 매크리 아따 팔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팔으시구나 파라 좀 잡아라 매크리 뭐하니 아 동굴이 진짜 빡세게 하네 아 아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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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네 아힓 아 공격력을 높여드릴께 아따 2분이나 남았어? 야 이씨 너무하네 아! 맙소사 아 힘들다 피곤하다 피곤해 이제 이것까지만 하자 부럽다 이따가 돌아가 제가 여러분을 돌보고 싶다 하하 아 나도 연습 좀 해야 돼 아이고 파란 어떡할 거니 파란 아 힘들었다 오늘 하루도 아 돈이다 에이 150원 밖에 안 주네 뭐야? 들어가자마자 이겼어? 아 눈 아파 아유 나도 늙었나 눈이 침침하네 자리 엄마한테 왔어? 아유 이뻐 내 식구 아이콘 뭘로 바꿔볼까? 조금만 놀까? 오래는 못하고 피곤하다 흘러니 연습이나 해야겠다 힐러니 연습이나 해야겠다 슬슬 아이콘 상 colossus 스포츠 아우 눈 아파 4시간밖에 안 했어? 내일 아침에 일찍 영어학원 가야 돼서 오늘 오래 못해요 좀만 놀다 가야겠다 내일은 비오니까 애들 목욕이나 시켜야겠구만 브리기트 연습해야지 딜이나 해야겠다 딜이나 해야겠다 딜이나 해야겠다 방패 500일 때가 좋았는데 요즘 방패 200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죽어 옛날엔 잘 안 죽었는데 까꿍 1마리 틀려요? 호그있어 호그있어 아 죽었다 여기 호그있어 아 죽질 않아 호그시키 안 돼 안 돼 안 들려요? 안 돼 아파 죽겄네 못 잡어 우리 일로 가지 말자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가자 힐을 줬는데도 좋네 망치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 마이 갓 사람 살려 오 마이 갓 사람 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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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죽었어 돼지가 따라와요 돼지 돼지가 따라와요 돼지 돼지가 따라온데 집결 집결 오 많이 죽었다 안 돼 나야 아씨 내 방패를 왜 내렸지 내가 방패를 왜 내렸을까 쪼꼼해서요 쪼꼼하다니 어 누나한테 쪼꼼하다니 어? 빡빡이가 저만 따라와요 어디 어디 여기 근처에 있었어요 꺼져요 빡빡이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소리가 어 그러네 뒤에 있네 여깄다 누나 옆에 있다 어? 아 아파 어 나 저승 갈뻔했어 아 방패 깨졌다 어 넘어졌다 안 돼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라인한테 죽었어요 저도요 진짜? 우리 힐러도 힘들겠다 힐러도 힘들겠다 힐러도 나 힐러모가 줬으면 살았는데 맥크리한테 갔어요 맥크리가 더 맘에 들었나 보다 ㅋㅋㅋㅋ 근데 저 사금임 오올 어 잘 되겠네 빡빡이 잡았어요 여기 뚱땡이 있다 어 뭐야 나 방패 왜 안 들어줘 아 진짜 짜증나 안돼 나 아직 별로 못했어 꺼져 다시 다시 아 예전반 못하네 원래 브리기테 방패가 500이었는데 나인이랑 똑같았는데 아 너무 하얀 시켰다 아 아 아 아 집 앞 집은 어딘데요 주엽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일 영어학원 가는데 정발산에 전 영어학원은 어디인지도 모름 관심이 없어 영어학원이야 많지 여기저기 맞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나도 못해서 하는거야 일도 못함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왜 안만났어요? 뭐야 원래 처음은 다 어색한거지 근데 왜 안만났어? 영상통화를 했는데 희한하네 그정도면 원래 만나지 않나? 아니 영상통화를 실수로 했다는거야? 아 귀 아프다 이거 이어폰 아 아나 괜히 했네 겐지가 뽕달라고 할거 아니야? 싫은데 겐지 피 1 겐지 피 다 빼놨는데 2층 가야되는데? 아 죽었다 아 괜히 씻기 진짜 우리 기타 연습이나 해야겠다 힐 안할거야 위도우 앞에 있다 위도우 앞에 있다 아 나 방팍 깨져요 아 아 이거 답없다 아 위도우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아 위도우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아 나 죽으러 왔어 나 죽으러 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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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왔어 겐지 여기 바로 앞에 있네? 아 위도우 아 위도우 아 위도우 아 위도우 이 슬우 이리와 겐지 어 겐지, 쟤네 겐지 또 죽었네 하는 게 없네 나 왜들 안 오지? 뭐 와야 하지 이거 원 아직 쓸모가 있어 보이는군요 제가 고닥해 드릴게요 유지! 유지! 아! 겐지 개핀데 아 이건 계획에 없었는데 겐지를 못 잡네 건가? 제가 좋아 드릴게요 제가 긴가 드릴게요 이제 겨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왈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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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망했다 짜증나 남대로 안돼 공평함이 안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아니 말로해 뒷코어 왜 있어 뭐야 이거 아니 왜 겐지한테 죽지? 아 진짜 이해 안 되네 아 메르시 개피었는데 와 드디어 뭐 하나 잡았네 와 진짜 열받았다 아 진짜 2층에 한쪽 누가 좀 뚝값 해줘 좀 아 내가 겐지랑 메르시까지 다 죽였는데 아 하딱지 나 오우쇼 아파 왜 메르시 저기서 죽었냐? 아 자꾸 왜 루시오가 힐 뺏어가 나 겐지 일주려고 그랬는데 꺼져 아 방패 깨졌다 아 죽을 뻔했어 방패 깨져가지고 오우쇼 죽고 가야니? 아 아우 이동 안돼 용용이 영룡이 아퍼 겉정 먹어야 되는데 나 궁 인재 찬거야? 극혐이네 나 넌 뒤졌어 너네 다 뒤졌어 어디갔어? 얘네 어디갔어? 어 뭐야? 헤드 만졌어 내가 방패를 왜 내렸지? 진짜 짜증나네 정말 딱딱지나 어 2층에 위도우 있다 이거 나갈 수가 없는데? 2층에 위도우 있어 죽어라! 아 왜 이렇게 힘든? 너무 힘든데? 아구 엄마 다리 아퍼 벼라 잠깐만 나와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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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리 아퍼 아 아 어딨어 와봐봐 아 펜 하나 생겼네? 와이씨 뭐야? 나가자마자 죽네? 이거 때려야지 힐이 차는데 이거 때리지도 못하네 아 쟤 피 1인데? 잡을 애가 없네? 아이씨 뭐냐 이거 와아 겁나 뚝 감았네? 너 리스팅 겁나 꼬이잖아? 아이씨 여기 잡이 없네 아 아깝다 겐지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와 게임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심각하다 열두 번 죽었어 이거 너무 심하다 저건 어떻게 잡아 저걸 에코를 잡을 애가 없는데? 와 이거 뭐냐 아cart 아 arising 아 아하 목표를 부착했다 뭐지? 페 전혀 굿게임이 아닌데 ب 을 év PARTE 태 카nya 아 힘들다 힘드네 뭐하지? 뭐할까? 이리로 있다 한 명만 초대 가능하다는 게 뭔 말이지? 으흠 으흠 일하다 자야겠다 못 나갔다 안 보인다 힐 못한다 아 다른 애 줬어 힐 다른 애 들어감 아 잘못 눌렀네 정신없다 메르시 메르시 뭐하냐? 쟤 왜 저래? 뭐지? 쟤네 뭐하냐? 흐흠 이건 탱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흐흠 수료해드릴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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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불가능하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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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갈 텐데? 조합 때문에 흠 흠 흠 흠 흠 겐질 잘랐다 아 포탑 있네 옆에 아 진짜 아깝다 아 적을 못 죽이네 아 싹둑이가 웃는다 아 열받아 내가 죽는거에 맞춰 싹둑이가 웃다니 기분 나쁘네 뭐야 애들 다 죽었어? 와 죽는다 아 이건 못해 야 이 킬이 은이네 심각하다 뭐지? 아 궁도 못 썼는데 궁 좀 쓰자 얘들아 에라이 못간다 이거 2층에 다 와있네 못해 이거는 아따 힘들다 난 막판 해야겠다 잠이나 자야지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아 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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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힐러네. 아, 죽었다. 웃지마. 웃지마. 쟤 또 뭐야. 너네 말고. 소리 꺼내야지. 저 메르시 엄청 잘하는 메르시네. 이쪽 라인 아닌 것 같은데. 저 정도면 다이아 이상인지. 저 miten. 여기가 어디있어? 저기. 여기가 어디있지? 여기가 어디있지? 여기가 어디있지. 도망칠라 그랬는데 벽이 있어 어째 뒤로 안 가지더라 벽에다 썼어 아 짜증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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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치마 정들어 바이바이 아우 맥크리는 데려갔다 어디야 바이바이 뭐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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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파 힐 안 해 됐지 됐지 나 힐 안 할거야 가왓점을 선명한다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아 아 1인공 썼네 저 좀 써블러미 아 나한테 1인공 썼어 아 웃겨 죽는다 아 죽을 뻔했네 이씨 아 아 나 안 죽어 아 그래도 힐 뱀뒀다 이씨 오우 아 피곤하다 아 하 아 아 아 영상 아 졸려 아 오랑님 여기 와있네? 몰랐네? 아 저건 힐을 해줘도 도망을 가 매클이 왜 저래? 다가와 잘 시간이야 자야지 자야지 야 이 새끼야 뭐지? 아 힐 벤이었는데 왜 안죽어? 아 힐 벤에 피 1인데 안죽었어 아 짜증나 진짜 와 망해 재워야 되는데 못 재웠네 웃지마 웃지 말라고 아 또 1인공이야? 빠이빠이 다시 교절에 돌입해 오 넌 부족하다 아 에라이 아아 나 진짜 아 나 궁도 안찼어 너무 최악이야 그래 그냥 널 살리려고 한거야 그냥 널 살리려고 한거야 아 아 개핀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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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아 진짜 열받네 와 욕 안한게 이상한거다 지금 아 욕을 했어야 되는데 왜 와 와 아무도 안 도와줘 힐러가 DG든 뭐할든지 이래서 빠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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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못 적었다 개구리 힘내! 개구리 힘내! 주변의 힘을 당한 건 Rot ¿DORAZ였다? $%&$$%&$%&$%&$%$% ㅋㅋ 어디?! ㅋㅋ 떨어진 거야!! ㅎㅎㅎ 아 웃겨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아 웃겨 아 겁나 웃겼다 아 빠져가 더 힘든 것 같아 나는 완전 지친다 지쳐 아 아 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 아 아무것도 하기 싫다 영어학원 가기 싫다 아 집에서 자고싶다 아 어 아 흠 오늘은 이만 해야지 내일 저녁에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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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